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 참 딱합니다. 이게 참 이제 우리가 1948년도에 재헌의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참정권을 갖게 된 거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문명률이 한 78% 가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도 5월 10일 선거를 치루는 그 미군정 참 우리가 미국의 혜택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미군정이 이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전국의 야학 이런 것을 열어 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거든요. 투표를 하려면 일단 한글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의 요원의 불꽃처럼 그렇게 한글 야학 학교가 생길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쉽게 이제 다른 나라들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 가지고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우남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고 또 한반도 절반에 진주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갖게 돼 가지고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거의 한 8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참정권을 획득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이제 활동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제 586운동권들 그리고 586운동권들과 연관된 것은 원로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결국 이제 선거 부정을 저지르게 된 거 아닙니까요. 이 선거 부정의 뿌리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황우여당 대표 그다음에 또 김 누굽니까 그 유명하신 김무성당 대표 자유한국당 하에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하에서 이런 제도적인 털이 완전히 다 마련이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사전투표제도가 실시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제외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을 했고 그 뿌리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1987년도에 민정이왕 당시의 선거도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에 관여된 것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 노조위원장을 지내셨던 그런 한성천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석종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성함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병상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정원한 또 중앙선관위에 근무하셨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뿌리가 아주 이렇게 깊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참정권을 빼앗긴 상태가 10년 정도 계속되어 온 거죠. 그것을 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대를 윤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을 지내셨고 또 특수동 검사랑 30년 중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여타 사람들에 비해서 소위 사법정의나 선거정의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각오와 식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는 선거 부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덮힌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 하에서 치러졌던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동일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것이 날로날로 여름 심화돼 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부청장 선거에서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자 수 기준 35%의 득표수 이동이 있었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68%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36800표 정도를 집어넣은 관내 사전투표만 37771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승하는 그런 선거가 일어났고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그것을 뭉갠 거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한 바와 같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월 10일 총선의 예고편이고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각별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결국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이것이 이제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데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하나 여러분들 해결을 못 해 가지고 결국 4월 10일 총선에서 약 290만 표가 넘는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조성돼서 이게 전산조작과 사박고일사의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완결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빙산의 일각입니다마는 대전광역시의 7석이 가운데 4석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7대0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점은 이게 이제 나라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선거 이후에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의 논조를 보게 되면 그냥 합하여 악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선거 부정 문제를 다 덮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대통령께서는 엊그제 대놓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은 분명히 대통령한테 표를 많이 줬는데 그 표를 못 지킨 것을 그냥 선거 공정성 문제를 추구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대통령이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 내지 방조 내지 그다음에 뭡니까 협력하는 그런 대열에 서 있고 또 그분들이 뭐죠 사전투표장에 나가라고 그렇게 애를 선두에 서 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전 국민의힘의 당직자나 후보들이나 다 이렇게 딱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이 자리세를 갖다 바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표가 만일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사전투표소에 가 가지고 한 표를 국민의힘에 던지게 되면 그 한 표 가운데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4장당 1장이니까 25% 정도가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갖고 있는 표의 25%를 다 빼앗아 가지고 그거를 다 합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서울에서는 대략 선거구마다 한 만 표에서 만 오천 표 정도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이 됐고 어제 제야 h님의 추계치에 따르게 되면 전국에 선거구당 한 만 이천 표 정도의 평균적으로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됐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 도덕놈들이 큰 소리를 다 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종로구의 선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는 제가 선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그걸 뭐 곽상은 후보가 최재형 후보를 뭐 억박지르고 노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그걸 보고 참 제가 기가 찬 거죠 그런데 뭐 그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언론계라든지 식자층이라든지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법부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부정선거를 깔아뭉개가 되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그냥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한 일당 지배체제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체제 하에서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 거냐의 이야기죠 그게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기가 찬 일이고 선거를 도덕질을 해가 여러분들 모두 다 침묵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닌다는 이야기는 뭐가 나라에 승하겠습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뭐 누구를 비난하고 비난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 국가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우물 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염투성이가 되니까 어디 가서 세물을 구할 수 있게 되겠냐 그래서 정말 참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낙관보다는 비관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고 또 우연치 않은 그런 사건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다른 방향으로 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가끔 가다가 유튜브나 하면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지만 유튜브 활동을 가지고 여러분들 두 시간 세 시간 매일 방송하는 것이 사자성으로 이야기하면 전력 투구 전부를 던져서 여러분들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폄하해가 유튜브나 하고 방구석에 앉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무식해도 어마어마하게 무식하는 거죠 누가 대화하자가 없이 여러분들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매일 방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준비해야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표 사전투표자 수와 실제 사전투표자 차이가 나고 그동안 이런 고개를 설레설레 했던 전산조작의 실제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실과 진실을 밝힐고 하는 노력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영광도 없을지라도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